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조재현 대법관, 덕수상구를 나오고 성대 야간을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통과했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법관들 가운데서 김명수 씨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재현 씨가 아마 1956년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연장자에 속하는 분이죠. 조재현 씨 이렇게 하면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에게서는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를 덮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아주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씨는 특히 양산을 그리고 첫 번째 재검표인 4.15 총선에 그런 인천연수월 재검표를 마치게 되면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쓴 주인이 조재현 씨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관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걸 보게 되면 그때 저는 그냥 판단을 했죠. 아 이게 현재 한국의 대법원 구조 하에서는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여러 근거가 있는데 인천연수월의 재검표가 마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재검표에 관한 그런 보고서 아마 법률용으로 뭐라고 표현하던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거를 보고 그야말로 핵심적인 증거들 배춘잎 사전투표지라든지 이런 걸 다 사진도 축소해 가지고 허릿하게 그렇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뭐 천대엽 씨가 재검표를 이끄는 과정만 잔뜩 그냥 사진을 많이 들이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덮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조재현 씨는 또 50억 클럽의 화천대유의 긴만배 씨 50억 클럽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고 물론 본인이야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제 조재현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재현 씨가 이번에 아마 물러나는 모양입니다. 대법관을. 그러면 이제 또 대륙아주 선관위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돈 벌이를 하면 되겠죠. 조재현 씨가 이제 훈장을 받았다. 대통령으로도 훈장을 받았다. 그런 소식이 이번에 물러나는 박정하 대부분하고 함께 훈장 받는 모임에 김명수 씨 박정하 씨 조재현 씨가 참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앙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함께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례적으로 공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하도 이제 좀 상징적이라 가지고 조재현이 뭘 수고했냐. 조재현이 뭐 부정성 것 없는 걸 수고했냐. 이런 이야기가 그냥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조재현 씨가 주인공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 대법관들은 부장판사부터 시작해서 지역선관위원장을 지냈고 또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대법관들 가운데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현재는 노태학 씨죠. 1961년생.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명목상 선거사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 선거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소위 불법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단심죄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구조 하에서는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대법관들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전혀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이 양반들이 지금 판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재검표장에 가장 많이 나간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인 권호영 변호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4.15 총선 개표장의 투표지 사진이고 이제 대개 투표자들이 구겨서 넣는 거죠. 오른쪽은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위조 투표지 확실히 구분되죠. 이제 법원에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투표함을 제출해야 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지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표를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다 갈아치운 거죠. 이게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를 다 갈아치운 거죠. 이게 굉장히 빳빳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보시려면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확대를 했는데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제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qr코드가 좌우상하가 이게 이제 절단기로 이렇게 자른 거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몇백장 이런 규모 몇천장 규모로 자른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주 이렇게 매끄럽고 날카롭습니다. 이거는 투표함 속에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이런 것을 대법관들이 조재현이나 천대협의 같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도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배춘잎 사전투표지에서 제출한 것이 법원에 이렇게 엑선 프린터를 통해서도 배춘잎 투표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배춘잎 투표지라는 것은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인쇄했던 데다가 그다음에 이런 지역구 선거구를 인쇄하게 되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런 걸 보고도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었으니까 그게 참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해 가지고 선거 4기 세력들이 선거 이전에 이미 특정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설정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거의 대부분의 아마 99.9% 정도의 선거구에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들어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여 발표한 그런 투표지 개수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대비해서 법원에서 투표함을 제출하라 그렇게 하니까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다 위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빠단 투표지들이 나온 거죠. 이거를 저는 조재인이나 천대엽, 민유숙, 김선수, 박정화, 안철상, 김상환 이런 대법관들이 몰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본인들이 흔히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126건 가운데 5건을 제외하고 모든 선건부 요소성을 다 기각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선관위의 범죄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득표수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장에서 등장한 투표지들이 다 이상한 투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안은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인 거죠.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나라가 망해도 다 살 재간들이 다 있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다룬,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룬 거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소위 득표수 조작, 사전 득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이제 상반기에 발간된 공직선거의 모든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밝힌 건데 어쨌든 반복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재현 씨가 대법관직을 그만두고 훈장, 훈장을 받고 떠난다는 그런 소식을 봤기 때문에 참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알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번의 그런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은 그런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마다 공공수사부라는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그런 고소고발 사건이 선거와 관련해서 제출이 됐는데 단 한 건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수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대법관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할 수 있는. 그걸 다 이제 무산을 시켜버린 거죠. 100여억 건이 넘는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다 보면 또 해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속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고 희망의 영역이지만 이렇게 증거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분석을 통해서 증거를 제출해 온 사람으로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고 참 조재현이 결국은 훈장까지 청조 훈장인가 무슨 훈장인가 나라가 한마디로 개판이다.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나라가 아닌 것까지 괜찮은데 그럼 이제 선거 부정이 일상화 돼서 계속 일어나기만 하면 그럼 나라가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깊게 생각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여러분들 선택은 결국은 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비용이 돌아오는 거죠. 개인 차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차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후손들이 또 짊어져야 될 부담이 더 크겠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